필라이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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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열쇠조각 엏 시ㅂ 세개나 필요해? 왜? 이거 한 번 뭐가 좋아요? 저 다른 라인도 한 번 도전해볼까요? 실버 1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mcu6330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탑으로 해보죠. 미드. 미드는 힘들을까? 미드 힘들어요? 미드가 난 안할 것 같은데? 미드가 더 쉽지. 미드가 더 쉬운 거 아니야? 사실? 똥 안 싸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 끼치기가 어려운 거지. 그냥 라인 짧으니까 똥 안 싸기에는 미드가 제일 안 싸기 좋은 거 아니야? 탑이 똥 잘 싸잖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차피 쌀 거 왔잖아? 말을 못했지만 말을 못했지만 말자 하나쎄? 말자 하나쎄? 케넨 아니면 그 스윙 하면 되겠죠? 미드 케넨 좋아. 케넨 개 후진 픽 왜 하는 거? 스윙은은 리모컨도 있어서 좋아. 스윙한테 카운터 스윙은 카운터 뭐 있어? 애니비야 따라서 말을 못했지만 라인 엑 왜 정폭제 안가요? 난 정폭제 좋던데 나 약하게 싸울게 아트락스 직룰 직룰 미쳤죠? 분위기 좋죠? 난입은 좀 빨라지기를 잘 써야되는데 빨라지기를 잘 쓸 수 있을까? 빨라지기 잘 못써 나 난입 빨라지기 스킬 세번 맞춰서 빨라지기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어제 당구님이 애쉬 서퍼됐다가 배우님이 돌림 왜요? 못해서? 박배우님이 욕하는건 아니 뭐라고 하는거면은 심강한건데 어? 흠 아리아리 아리는 아까 라인전 어떻게 해야되냐 아리는 그냥 반반 먹으면 돼요 그럼 내가 좋은데 아리아리 아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 벤? 제라스 벤 왜? 개빡 도니까 누구도 전복자세 낮은 티어로 갈수록 이동 속도가 좋은지 모르겠어 어차피 거리 조절을 못해가지고 무빙이 구려서 낮은 티어는 무빙이 구려서 이동속도 이 거리 조절이 민감하지가 않아 어차피 습관성 뒷무빙 이런거 많이 해가지고 거리가 어차피 이속이 안빨라도 좁혀져 잠깐만 쌈이라고 끊을게 없다? 응? 아까리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상관없겠지?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아 저 서포트 아닌데요? 미드인데요? 스킨 왜 스킨 좋은데 맞아 그럴땐 사미라가 못하길 바라면 돼 침량이 일리님 14개월 구독하잖아 진짜 없는데? 얘 막을게? 막을게 없진? 막을게 없진? 노틸 찬나 그 밀어내기 궁밖에 없잖아 아 회오리 짜이라 바텀 진.. 짜 없는데? 애씨 궁까지 전 포인트 전 포인트 다 걸었으니까 믿어요 방장님 2번 찍음 개빡 돌아 나는 점화듭니다 나는 점화듭니다 스윙은 속박이라서 안 돼 아리아리 아리아리 진짜 지기만 해 전 재산 다 걸었어 빠끄빠끄 이거 맞추고 들어오면 궁 쓰면 쭉 나가면 되잖아 그게 너무 개빡 돌아 아카리가 잘하면 진짜 센데 그치 그치 연운 시작 어때요? 서로 크자 서로 크자 연운 시작 어때요? 아 많으면 좋은데 많아 많으면 좋아 좀 부족해 스윙은 그쵸 보였어 내가 보였다는 건 시바나 때문에 보였죠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롤드 왜 두려줘 아나? 아 나 아카리 나 스킬 잘 모르는데 앞에 이렇게 철악 표창 던지는 거랑 맞추면서 뒤로 가는 거랑 장막 그리고 궁극기는 싹 긁기 싹 긁기 뭐지? 충전이에요 싹 긁기는? 주제도 모르고 덤비시겠다 상인만 더 알파크면 승리는 따라온다 저 돌리면 뭐가 좋아요? 우린 전쟁중이다 명심하도록 아씨 아 아 바꾸나와타타 아 자 위에 싸우고 있죠? 시스 차이가 좀 나네? 오버하지 말자 먹을거는 나 올라가줘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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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ㄷㄷ 결과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뼈자리게 느끼게 될 걸 멍청이들에겐 일일이 설명하는 걸 즐기는 편이랄까 얘가 CS를 잘 먹는데? 전 외부에 집 갔어요? 어차피 안 탔잖아 탄거야? 맘에다 도착한 도착해 미니터 음 유니터 미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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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서 맞았죠? 뒤로가서 맞았죠? 온거 같은데? 흐흐 화려하고 철호 못하자 아 나 끝한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데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아칼린 글로 갈 것 같은데 안왔네 와드가 다했어 이렇게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비밀 역시 스쳐가지 처형되었습니다 저거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거죠? 저거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거죠? 서로 영향력 안 끼치기 아씨 아씨 무룡룡이 전진하는군 연주인간처럼 말이죠 저거 맞으면 쫄깃쫄깃에 차이가 준다네 다 올라갔네 우드로 살아갔네요 아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났지 아 박순 음? COumi 9 110 13 힝 또 타는? 힝 힝 이런거 애들 장난이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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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라..나 못한다? 방해하는 녀석은 봐주지 않겠다 아칼리가 어디로 갔다는거야 괴로운 흠흠 룩 다들 날 뭐라고 부르던데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룩 용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바톤 가라고? 알겠어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내 면의 악마로 삼을 거라 너다오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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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두루 잡아 오두루 아 오두루 좀 봐주시지 그치 히힛 밀어준다, 아래로 가자 아씨 아픈데? 응 어허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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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앗 흐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허약한 몸은 허약한 정신이겠죠 제압되었습니다 캠플랭크 채널 빠졌대 전쟁의 끝은 죽음뿐이지 전쟁의 끝은 죽음뿐이지 아이씨 다 죽여 그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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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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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ㄷㄷ 뒤에 유르곤인데 뒤에 붙어, 뒤에 붙어, 그치 아이씨 구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또 요리기 또 먹어 요리기 텔 있으니깐 내가 타포받고 용 대장 요리, 요리기 용 두개 챙김 요리기 잘해 9킬 먹었어 요리기 잘해 9킬 먹었어 내가 못 보는 것 그게 진짜 두려움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그치 너무 치웠지 던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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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그는 아래 밀죠? 아이씨 아 CS 먹기엔 더 힘든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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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바꿀네 요로 가지마야죠 장 한명? 털볼까? 그냥 미드 같이가 어설프게 아 시바나가 그냥 오지? 탑 가지 말고 이거 어설프게 이거 잘한다 부터기를 파괴해서 전사로 가고 적의 억적을 파괴해서 이 쪽에 돈이 많이 없어요 적을 적을 멋질 수 있는 문어 갑시다 밀어? 세 명 죽었어요 갔으면 좋겠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도움 되지? 얘들아 나도 도움 된다고 해줘 나도 너희들의 당당한 일원이지? 카씨 CS를 좀 못먹었네 도라미 팔아도 그 못사잖아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 이때 물리면 안되는데 이것도 체력 늘어난다? 쎄면 안되네 쎄면 안돼 쎄면 안되네 싸우면 안돼 요리기 사이드에서 엄청 잘 밀었어 내가 킬도 많이 먹고 요리기 엄청 이걸 관리를 다 해주니까 우리가 한타 이기고 가져갈게 많은거야 쎄면 안되네 요리기 욕했다고요 저 잘하면 욕해줄게 이야 요리뽀 3분의 2 딜했네 아칼리에 비해서 근데 아칼리가 여기서 제일 잘했을걸? 그치 여기서 제일 잘했을거야 바텀이 터졌고 여기서 제일 잘했어 그래 그래서 아칼리가 아칼리와 요리기의 싸움이었지 아니 아칼리와 바텀과 요리기의 싸움이었지 아무튼 여기서 또 또 이겼습니다 또 꽁승 아 내가 실력에 비해서 그게 너무 높아 MMR에 너무 높아 또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틀린 랑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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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strains 야 keeper 어 질문 액 랑 mismos tik 사르미 지금 당장 전환하라 ASL이 뭐야 아프리카 스타릭은 아닐테고 전환하라 Q 오프 어? 판수로 안 끼고? 안녕하세요 판수로 그 티비 봐야된대요 자랭인가요? 자랭으로 가죠. 초대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아 이거구나. 이거 뭐야? 아 나 여기 연결이 안 됐지? 나 혼자 말씀하고 계시네? 어 랑키 형님. 자동으로 디스코드로 가시죠. 네네네. 네 디코. 아아 랑키 형님. 자동으로 입장합니다. 랑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셨죠? 아 저희 잘 지내죠. 네. 유튜브 올리신 거 잘 봤어요. 아 랑키 형님. 어떤 거죠? 같이 한 거요? 저기 와이프한테 주문 닫고 가려고 한 그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제 유튜브를 안 봐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 몰랐어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멤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3명인데 4명까지는 제가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3명이요? 예. 한수루. 한수루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한수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한수루 불러 볼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 오늘은 좀 텐션이 좋습니다. 오늘 강아지 펜션 가가지고. 아 강아지 놀이터 가서 놀다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강아지 건강하죠? 건강하죠 아주 건강합니다. 저 닮아서 아주 건강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예. 다행이에요. 강아지 놀이터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강아지가 아니라서 가본 적 없어요. 제가 개도 안 키우고 해서. 어 좋아요? 잘 돼 있어요? 아 뭐 애견 카페 같은 건가요? 네 애견 카페 같은 건데 가면 빵이 일단 맛있어요. 아 빵이. 빵이 맛있고 일단 뭐 체리콕 이런 거 맛있고. 개들 먹으려고 논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뭐. 사람 거죠. 아 사람 거. 요즘 개가 사람하고 절반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샴푸 쓰죠. 뭐 개 간식 먹죠. 밥 먹죠. 그렇죠. 개 팔자가 쌍빠자예요. 옷 입죠. 빤스 입죠. 뭐 입죠. 양말 신어. 뭐 신어. 그렇죠. 캔디 먹어. 뭐 먹어. 다 있어요. 저 한 명 불러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나 스트롱님? 너무 세잖아. 옵저버 하는 친구예요. 아 오케이. 옵저버 친구라고요? 저분. LCK 옵저버. 굉장히 고수입니다. 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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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라인이요? 네. 라인을 어떻게. 아니 그 뭐. 그. 뒤틀린 형님은 원딜 가시면 되죠. 아 그래주시면은 뭐 저야. 예. 연관스럽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앰앰. 고고. 요거 따른 분들은 어떻게 라인을 어떻게 쓰실 건지. 다른 분들은 뭐 알아서 씁니다. 알아서 쓰세요. 고고고. 고고. 고고. 형님이신 건가요? 뒤틀린 형님이죠. 뒤틀린.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뒤틀린. 뒤틀린. 오지게 닫습니다. 뒤틀린 형님이. 7. 7. 9. 시죠? 아 지금 아니요. 8. 8. 8. 8. 8. 8. 8. 8. 아무튼 그렇습니다. 8. 아 예. 반갑습니다. 7. 9까지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7. 7. 9. 8. 8. 그 사이. 그 언저리. 8. 8. 어 잠깐만요. 시작합시지요. 잠깐만요. 후우. 랑킹. 됐다. 긴장돼. 긴장돼. 후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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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천 Nic. 오우. 에잇. 좋다. 네. 긴장돼. 긴장돼. 사실 8. 1이나 7. 9 이라.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8. 8. Rogers moore. 두 살 차이니까. 좁이세요. 앞자리가 달라져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아. 어 뭐 우리는 그냥 라인전에서 타고 있으면 두 분이 적극zek indicates. 네. 네네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옵저버가 게임 잘합니다 맞습니다 1장 위더요 위더 요심치 않습니다 위더 짱짱 레츠 고우 뀨 뀨 뀨 배는 음 제라스 로안 로안 탈리를 때롤홍 프리미 zast 금지 라면 undert clear 마는 개 안될 enclosed 미드 사기 사수르 스타일내 근데 이제 상대팀도 잘할거란 말이죠? 그니까 랑케형님과 지옥불정령님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티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는거죠? 다이아도 막 껴있을겁니다. 아... 아 다이아... 유미... 유미는 상대 모셨죠? 유미? 유미 모르세요? 어 뭐야 벨베스네? 벨베스... 어 챔피언을 또 선택하라그러는... 또요? 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했던거는 그냥 갓픽 예약 같은거에요. 아 예약? 지금의 입장. 롤이 예약제였어. 아 랑케형님 레벨이 아직 쪼레비신가요? 예예. 예 좀... 특히 거북하지만 하여튼 쪼레비입니다. 아... 쪼레비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아 예 언랭입니다. 언랭. 아 언랭. 아직 모른다. 언랭. 언랭. 보쟰말고는 해본적이 없다. 그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어 지금 사람은 처음보시는거에요 그러면? 아 사람이랑은 내전 많이 해봤죠 내전. 아하. 예예. 내전에서는 좀 약간 날카롭습니다. 예. 네. 저 뭐하죠? 서포터 뭐가 좋아요 저거 하면?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알리스타? 알리스타 할까? 노틸러스? 노틸러스 하겠습니다. 노틸เลBooks에 조심해 획둑! ksam더 제치고! 홍. 긴장돼 긴장돼. 홍. 그 와우 할때에도 상대 진정을 처음 보면 엄청 긴장되는데 그 느낌을 이신네? 와우..와우..와우요? 게임? 아 예예.왈우. 와우를 하시나봐요? 예. 아아하 constituency Bell票이 좀 안좋네. 랑키 형님, 와우 하세요? 아, 그럼 이번에 새 확장평이 나오면 또 하시겠네요? 용군단? 안 하셔가지고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와우 안 합니다. 피파 온라인 합니다. 피파 온라인? 피파 온라인, 스타 원, 그리고 롤 하고 있습니다. 인싸 게임만 하시네. 그러네. 인싸들이 하는 게임이네. 상대방 원딜이 가만히 있어봐. 시비르, 유미. 까다로운 상대래요? 까상까상. 유미가 짜증나게 하면 계속 짜증납니다. 유미라는 이름을 갖은 사람들 다 짜증나. 유미? 누구지? 유면에 있으신가 봐요? 강렴이 있죠, 강렴이. 19기 선배, 강렴이 선배. 조금 약해요. 너무 잘해서 짜증나요. 개그를 너무 잘해. 그치. 호방하게 가지죠, 호방하게. 인베 가나요? 인베? 인베 가야죠, 인베 가야죠. 인베 가야죠. 인베 고. 고고고. 렛츠 고. 뾰로롱 소리. 뾰로롱 소리. 랩에서 시킨 소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아, 내 소리 맞았는데. 뾰로롱하네. 가자, 가자, 가자. 어? 없는데요? 없어요? 없어? 갑니다. 아래로. 여기가만 있음, 여기가만 있음. 어? 쟤네도 안 나와. 쟤네도 왔나보다. 그럼 어떡해. 여기 있을 거야. 같이 나갈래? 같이 나갈래요? 같이 나가. 같이 나가. 같이 나가. 같이 나가서. 블록까지 같이 가죠. 네네. 그 바탕은 리치 안 해주셔도 돼요. 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와드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린 바로 가자. 어? 여기. 아이, 겁쟁이 녀석들 다 도망갔네.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아, 안가 안가. 아, 안가 안가. 고고고. 겁쟁이 녀석. 저기, 쟤네도 안 먹었다. 리치 안 했어요, 쟤네도. 파텀. 하이, 씨베라. 하이, 씨베라. 하이, 씨베라. 하이, 씨베라. 어? 야, 야. 매콤한데? 어? 아아. 아, 이거. 초장부터 이거, 씨베라. 어, 와드. 아, 이거. 씨베라. 까다롭네. 어? 씨베라 아픈데? 어? 씨베라 까다롭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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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거 못드세요. 히베리 뒤에는 뭐예요? 네? 저 타고 있는 거예요. 유미가. 고양이가. 아아. 냥이가. 오우. 오우. 냥이. 오우. 오우. 매콤하니야소. 매우 맛이네 아주. 아, 냥이. 열받어. 약간 부담스러웠네. 오우. 오우. 오우우. 집이 좀 갔다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하나님 다녀오세요. 일부러 지뢰밟는거 봐. 어? 아씨. 저쪽도 가나? 아주 까다롭구만. 아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들어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질병님. 잘 많이 다 harmony. 잘 못 보셨иты. mad governance 천천천천 in regards. 산두. 좋다. 나쁘지 않다. 나이스. 시비르 있을 때는에 라인전에 있으면 구멸이랑 같이 겹쳐서 맞을 수가 있어요. 오우. 아 이거 뺄지 말거야 Гという 1994? 2R을? 2R했는데? 이거 한번 갈게 카운트 마나 별로 없거든 어우 매콤한 녀석 나 더 홍 안돼? 어 센트 마나 없다 아주 매콤한데? 핸드킬 핸드킬 이 신경쓰면 더블킬 아닌가? 아 시빌이 너무 싫다 저 유미가 옆에서 때리잖아요 그죠? 열받죠? 에 튕긴다 튕긴다 뒤로 뒤로 으악 아 으악 안 맞네 아 아 이 매콤한 녀석 하우스 여기 미드? 응? 하우스 여기 여기 아 죄송 아닙니다 어디갔지? 안 보이냐 집에 갔나? 유미 여기 올라와있어? 아 올라온다 유미 올라왔다 유미 올라왔다 죽어먹고있다 유미 혼자 내려왔네? 흠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템 사왔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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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오시죠 갔다오시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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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셨어요 히히 이게 뭐니 안 되요? 에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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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임푸스 미쳤네? 저걸 다 먹어? 아 시비를 좀 까다롭네 조금 닿네? 되나요? 아는? 감사합니다 아는? 아비 뭐 안공이지? 선제공격 아닌데 왜 쓴거지? 아유 또 때리네 이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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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가 맞아줘야 돼 제 옆에 옆에 아예 옆에 붙어있어야겠네요 어 홍 지리는데 홍 지리는데? 기가 막힌데 이거 지금? 저 죽지마세요 죽으셨네요 아 저 살고싶은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저도 죽어놨는데요? 아니 이거 아니 열심히 했는데 변명해도 돼 변명? 네네네 그 쉰궁이 완전 나이스였는데 쉰궁이 씌워지면은 동그랗게 이제 보라색 뭐가 생기잖아요 고고고고 장탄이 안보이네? 아이씨 아이씨 아니 카라스 딱공이 안보여 핑계는 진짜 가지가지 내시네요 아니 저것 때문에 아니 완전 나이스였는데 가려서 안보여어 아예 에휘가 노플 넣어줘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완전 나이스 공이었습니다 까비 아 이거 미드에 안왔으면 모델스카 파밍인데 아까 CS차기 20개였는데 오케이 다 따잡혔네 저 죽을 예정 차라리 싸워요 차라리 싸워요 차라리 싸워요 그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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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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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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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안좋아 좋아 안좋아 좋아 안좋아 좋아 안좋아 저게 안죽네 어 싸워달래 싸웠는데 어 나 마우스 도매 아잇 빠져나 까비 노래 노래 멀었죠 아직 에에 한 3분의 2쯤 돌았을걸요 응 응 응 응 자꾸 뒤지니까 가져가는거 아닐까요 어 어 미드 그만가야겠다 어 오지 마세요 혼자 압살하고 있는데 어 알아서 하세요 흠 원래 애니비아 라인에서 싸우는거 아닙니다 아 아 아 너무 무식하게 밀고 들어온다 아 그냥 타워에서 받아먹죠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설자와 눈깔의 차이겠지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랑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은 다르죠 으흠 진짜 공중만 하시고 다 마시더라구 하하하하 지훈 하이타 안보인다 바텀 사라졌어요 터뜨리고 아래로 갔다 어 바텀 다시 왔어요 쟤 너무 같이 다닌다 오케이 증강 저 그 저 고양이가 기생충같은거요 아 으악 으악 지스님 실수로라도 미드에 오면 안돼요 제 템 보니까 답이 없는거 같은데요 네 이제 선체로 죽을듯 아 아우 아 아파 와 뭐야 이거 개피졌네 아 가 가셨구나 아 아 아 카사스 그형이구나 어 여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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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보트 아이고 힝 카사스 뒤로 왔어요 이거 R은 뺐는데 하하 마무리도 못하겠다 어 어 이거 압박이 너무 심해서 다가가지 못하겠네 아 내가 레벨만 1만 높았어도 잡았을거 같은데 고고 피오라 괴물임 아 피오라도 절큼 흠 진세님 애니비야 만화없어요 전령 푼 나면 지금일 듯 아니 애초에 시간이 끝났는데요 아니 제발 이렇게 agę 아 아 드디어 anno 포탑 1대 때린다 위험해 거기 위험해 어어어 아 아 아 아 어 어 아 뒤에 하났어요? 포탑 한대 때리고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저 변신 좀 할게요 지켜주세요 오케이 깨겠는데? 민영 좀 잡아보세요 저거 오면 잡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 왜 알 안나? 아... 깨세요 저 위에 카산 할게요 저 혼자요? 네네 못 깨나요? 1대1 안 되나요? 제가 좀 센거 같은데? 에이 이게 카우크가 쎄거쎄거 네티 안 맞으면 푹푸다닌가요? 잡아요 잡아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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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겠는데? 유지빈야? 아 이거 죽어있네? 아 이거 정신이 없냐? 와 유미 이게 뭐야 아아 아우 으아 안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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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쉔 나 안볼래 쉔 못보겠어 ㅋㅋㅋㅋㅋ 안볼래 ㅋㅋㅋㅋㅋ 어 돈 개많이 벌었다 저희 뭐 승산이 승산이 있는건가요? 저 저 약간 좀 각이 좀 보일거 같기도 하고 아닐거 같기도 하고 돈 좀 많이 벌긴 했는데? 아 캐리 줘야지 아니 벌어져 온대 하하하하 되죠? 캐리 캐리 되죠? 캐리 되죠? 아이 그럼요 저 그거 하나만 보고 버텨왔거든요 흐헤헤 하하 하 복권 당첨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힘든 사람한테 또 그런 버팀목이 필요하죠 그 하이 탓 하이 탓 하다다다다다다다다 바텀 안보입니다 미드로 가시죠 이제 미드로 가시죠 어우 맛있어 음 여기 장악하고 미드 먹는거 잘라먹을까 미드 타워 없는데 잘라먹을 힘이 있나 힘이 약간 부족한 파밍 해야겠는데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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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 사람 살아오 얼마 안됐구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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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려들었네 상대 너무 잘 큰 어우 개쎈데 나도 살 사람은 아니었네 하하하 이거 어떻게 막죠 아니 왜 그런 똥챔 골랐어요 아 토르가 할 말이에요 이거 완전 요즘 트렌디픽이에요 경루철씨가 하셨나요 아 아 광탈한 팀 감독 얘기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 하지말죠 어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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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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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어디서 시민을 해 어 엔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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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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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즈에서 함규한다 사퇴라주 아 뭐야 뭐야 아 안된다 어 적었다 어 나가비 아니 내가 Q중량이 됐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아 아 이상하다 아 아 오 아 케이틀린 안좋았어 도망가요 도망가요 케이틀린 불타는데 도망차 아 아까 합류하다가 대포만 먹은거 스노볼글로 갔구나 음 너무 너무 그 카자스 매섭네 정글 차이가 좀 정글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애요 억지이유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리그 중계하시다가 네 그냥 이유 없는데 억지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의미부여하는 경우는 없고 의미부여를 재미 포인트를 찾자는 경우는 있죠 아 개그 개그 집으로 아 게임이 너무 가면은 좀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 웃어야 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개그 아 그죠 그죠 억지 개그 억지 개그 억지 이런 게임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어 여기 애니배가 무리한다 오오오오 키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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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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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시빌 어떻게 어 어 어 미드 막으러 가요 살짝살짝 뒤로 어 미드 뭐야 안 오네 나 혼자 갔네 바론이 나왔는데요 뭐야 바론 퇴근했어요 아 퇴근했어요 하하하 너무 빠른데요 그러게요 우리 바텀 가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가 그 다음 캠을 가는 건 어떤가요 하하하하 아니 컨텐츠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게 많아 너무 다 너무 좋구나 일단 피곤하자 죄송합니다 저 유미와 피곤하자 죽이죠? 아 저기 스킬들이 왜 들어가냐 저거 궁이 없거든요 될까요? 유노 탱킹 중 제발 어 아 에이비아 노플 아 나 살려줘 아 장착하면 꼼짝 못해 돌아가세요 아 아 아 게이디틀린 하하 농네 솜사탕이야 뭐야 이거 아 아 게이디틀린 하하하 북미 무말랭이 같이 돼버렸네 다리가 된 뗏어가 HEY 적군 뭐 어 1코인 1코인 집에 있는데 왜 죽어 집에 있는데ależy 집에 age 지 집에 있어서 죽을 수 있죠 아 막 가오리도 없고 다 죽고 막 Natomiast 야아 야아 아무도 텐션만 올려주는 게임이야 와 에리비아 골드 집에 선풍기 틀어가지고 잘한다 선풍기 때문인데 잘해 잘한다 자우력이 잘해 주엘님 칭찬드릴게요 자 디틀린님 칭찬 저도 디틀린님 와 딜 피해량 너무 처참한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디틀린님을 노릴 수 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제가 정글할게요 죄송합니다 디틀린님이 없으셨는데 어디가셨어 어디가신거죠 초대좀 해주세요 왜 나가졌지 기념 뭘 해야 이길까 케이틀린에 어울리는가 아 근데 내가 리신하면 20분 이후로 한타가 안보이던데 시비류를 밴해야겠다 시비르 너무 싫어 시비르 그래 시비르 근데 시비류보다 더 잔인한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아예 게임이 안될정도로 못다가오게하니까 딱 배달 미드 뭐할거에요? 파일? 뭐 어떤거요? 사일? 사일? 할줄 아세요? 아 알죠 이 아이디로 좀 생긴 아니 광님 오시면 구경하면 되니까 도전 도전 잘하는 정글핑 뭐있지 한 리신 밖에 생각 안나네 디에고 디에고? 짜오 짜오 속터짐 답답함 어 뭐있지? 어 갈리오 나오면 저 트럼드 픽할까요? 아 좋죠 너무 그 월클 뱀픽 아니에요 이거는? 소화가 될까요? 뱀픽이라도 월클로 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하하 그거는 맞긴 한데 아 근데 저거 썸버까리오겠지? 미드 이렐리아 밴 했는데 요네가 탑 아니에요? 아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거 같은데 아 내전이랑 레벨이 다르네 여기 사람들 잔인해요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해 아 내전은 오지마 그러면 안오는데 여기는 아우 쉽지 않네 여기는 말이 안통해서 말이 안통해서 어? 엘리스? 뭐야 미포잖아 극혐 겔리온가? 겔리온가? 겔리온 아니겠지? 겔리온은 미드 요네 탑 그 그 미포 미포 후두둑 후두둑에 찐이 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사일 발사 걸리고 찐 4타 음 미포 후두둑 자 음 찐이 실리 미포 도전 하다 림베 림베 레 림베 렛 대처가... 아아아 아파 아파 아 아파 빠른 녀석 아... 돈 좋네 씨바 여기 넘어가다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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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20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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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됐나? 왜 이렇게 까불지? 앞에서 흠 흠 주변에 아군이 많아선가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까비까비 대의를 위해 희생은 불가피하지 흠하게때문에 다 들킨다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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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스 구구 훌륭했어 어서오세요 아 아파 아 닝닝닝 고맙습니다 와우 설치 설치기사 설치기사 설치기사야? 설치류 설치류 아아아 아씨 아 너무 아파 아아아아 뒤로오시죠 그냥 뒤로오시죠 뒤로오시죠 아픕니다 상대 아픕니다 미드 연기 좋은데? 그거 계획이잖아 다 아 개호응이죠 당연히 저 지금 스킬 다 찍어놨거든요 갑니다 가두오 제발 아 나이스 아니 이게 스마트키가 풀려서 조금 늦었네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칭찬 아니에요? 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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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게끔 유도 탑 가고 있어요 지금 싸우시면 될 듯 탑 탑 탑 아아아 아야야 아야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봐줘요 아아야야 아아야야 형님 형님 집 가십시오 랑키 형님 랑키 형님 아니 저거 그거 있어요 회복 회복으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랑키 형님 회복? 무슨 회복 랑키 형님 탑 탑 탑 탑 집에 갔다올게요 예 그게 낫겠어요 마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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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랫게 빨리 먹고 빼야될 듯? 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못 먹겠는데 3원 뜨네 어? 빠지네 달리오 안오나보다 갑니다 저 집이야 저들이 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출발 저들도 잔인하게 하진 않는다 막 더 밀어넣고 막 뭐 이럴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어? 바텀에 혹시 뭔가 빠진게 기억나는게 있으신가요? 하나도 안빠졌어 생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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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봤나본데 미드 보다가 내가 못봤다 아 미드인 죽으면 어떡해요 어? 게임을 못먹으면 어떡해요 싸우지마세요 저들이 안오네 인생이 주마들처럼 지쳐가는 무슨 군인 역시 스위치 왜이렇게 빨라 나와라 옳지 왔다왔다 엘리스 저 가고있어요 네 이거 싸울까요 어떻게까요? 3대3 3대3 괜찮고 괜찮을까 어 어 아 얘네가 빼네 어 어 어 와드 없을텐데 작굴? 로드 없네 어디갔지? 어 방금 위치 보였다 어 방금 보였음 리드 올라가고 어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선생님 네네네네 너무 아파 어디갔지.. 아 다 이리갔구나 다 알고 그냥 잡으러왔네 밭은 밀죠 오리지ень 갔네 고고 형들 좀 많아요 호텔 안내려가는 돌아가는 어우 왔다 왔다 도망갔어 도망가자. 어 안 맞았고. 안 맞았고. 나이스 나이스. 헐치기사. 아. 졌다. 우리 미는 라인이구요. 집. 뭐라고요? 엘리오 찍을까? 이거 못찾겠지? 아. 알만하지 않니? 엘리스 조심. 엘리스 탑쪽.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탑 뛰고 있어요. 깨고 간다. 아. 저거 돌아오는 걸 몰랐다. 엘리스가 잘해준 것 같아. 고고고고고. 혼자 들어왔다. 그 혼자 들어왔다. 아 갈리오. 빨리 갔다 올게요. 네. 가는 데 마다 다 알고 있네. 그거. 가면 안 될듯? 엘리스 탑. 오해하지? 샘프로 한 밖에 죽더라. 이구나. 나이스. 설치 기사님 갑니다 오케이 간듯 간듯 저들 간듯 겁쟁이들 어 안갔네 안갔어요? 괜찮아요?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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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탑 용서가 될 때? 나 집 갔다가 그 헬로 갈리오 공으로 빠질 수 있어 오케이 용 같이 칠까요? 네 여기 보세 두 마리 있어요 갈리오 집 엘리스 집 엘리스 위쪽이었어 다 죽여도 그만 마을 바텀도 엄청 살이네 .. 다들 한 듯 계속 왔다갔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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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준다 밀어준다 이거 한번 깊숙이 들어오면 한번 노려보자 네네네 타워에서 때리고 싶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들어가볼게요 네 어 이거 바텀 따이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스 바텀 미드 뛰는 중 저 벌레프로 벌레 바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너 체력 없네 내가 들어가면 안 됐네 하토 벌레 풀었어요 지금 가야겠다 할게 없다 하토 벌레 전쟁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호탑을 호탑을 오케이 호잉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 바 잘 알고 있다 요거 먹고 탈 한번 들려볼게요 옙 옙 다들 날 뭐라고 어 아 상체 5명 다 윗쪽 5명 다 윗쪽 아 저랑 같이 미드가 너무 아파 옙 보람을 느껴라 하아 하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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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거 힘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 내가 원딜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아니 쟤네들이 잘하네 이 게임 근데 바텀이랑 상관없긴 해요 쟤네들이 잘해 쟤네들이 잘하네요 매섭게 하네 와드 설치를 잘하네 하가 많이 났네 좋은 일이지 골드 플랜? 이거 또 언제 털어먹었대 아 징그러운 벌레들이 왜이렇게 많아 오오오 연기에 막 그냥 하나 맞추면 뚜룩 나오네 마드를 여기까지 성취했어 엘리스 건방지게 또 들어온다 오오오 뭐야 다 들어온다 막 들어오네 하치하치 하이 됐다 미스포춘 아 뭐야 이것도 어 미스포춘 저 탑 한번 가볼게요 아 저거 쟤 도라이네 쟤가 하참겨 내적이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와드를 이렇게 설치해야 했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아.. 그러게 여기 우리 정글 아니네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미니언뿐인데 아 같이 맞게 이번판이 전판보다 더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아하하하 엘리스 여깄다 아하 어 가지마 아하 아하 흠 흠 얘네도 다 털어먹네 흠 흠 흠 박자 그냥 박아서 박자 그냥 이거 어 싸우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에에 견사로 거듭지 물러다니면서 그냥 한 명 그거? 이거 박아보세요 이거 아씨 박을 스킬 없는데 오우 빠져가 돌아온다 아 헤리오 아 와아 좋긴 했어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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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부터 와아 오케이 제발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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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 그럼 됐어 오케이 그럼 됐어 하 그걸로 된거야 신발도 없었나 잘해 오오오오 오오 나이스 오오 3대1 오케이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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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내줄까요? 보내줄까요?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 빨리 보내준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보내주면 끝입니다 흐흐 얘는 보내주죠 네 보내주면 저는 여기까지에요 8시까지기 때문에 아 아 아 이런 마지막 럴수럴수럴수 이게 마지막이 될 순 없어요 아 아 너무 아파요 저 회오리 폭풍 너무 아파요 근데 8시면 지금 꺼야되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직 선생님이 안왔습니다 아니 원래 합방이 있는데 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할 수 있어요 어 미드 한번 네 미루고 미루고 하이 아 다음 웨이브에 보이면 요네 요네 뒤졌다 요네 넌 뒤졌다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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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어 안 뒤졌다 안 뒤졌다 깊다 깊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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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야 거긴 지옥이야 지옥이야 우리 약간 게릴라 게릴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오케이 아 쉽지않았어 떼갈 연계 가면 계속 오네 계속 오네 우리 위치가 특정 지어지면 안돼요 안돼 미소 빠 살았어 다 살았어 돌아와라 오케이 어 내가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오 전멸 하나 뒤둥 3초 2초 1초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달려간다 어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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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매우 비싸 잡으면 대박 잡아보나요 가 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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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갈 수 있나 어 아 아 안될 것 같아 어 아 너무 아파 안될 것 같아 빨리 빼줘 가자 왜냐면 갈리오의 회오리 폭풍 너무 아파요 아 여기 정글 남아있는게 없는가잉 어 엘리스 온다 아 이거 헤빌 먹기고 롤도 먹어야겠다 음 마취를 가야겠다 어 여기 여기 또 또 우리꺼 먹네 쟤네들 저거 우리꺼 아니에요 막 들어오네 쪼끔 더 들어오면 혼내주죠 아 혼내고싶다 아 아 또 벌레 뒷에 가는? 진 짠진 짠 찐찐찐찐찐찐찐 찐이야 아아 기사하고 간맥이는데 갈리오 갈리오 어이 얘 너무 아파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 뭐에 걸렸지? 아 찐에 그거에 걸렸어 아 찐이 눈치가 좀 빠르네 완전 찐이야 찐찐찐찐찐 뭐야 미형은 안맞은거네 아 안돼 안돼 아 형님 아 너무 어렵네 내가 몇번 이겼어요 레드 형님 안돼 형님 안돼 아니다 반수가 처고 받기 싫어서 백이 레드 먹는데 4대스 1도 레드는 저희가 주죠 룡 나오고 저희가 주가 아래쪽에서 해봐요 룡가죠 룡 룡 잡아라 아 룡 나오고 싶다 아 룡 나오고 싶다 아 룡 나오고 싶다 아 이 포이 녀석 아주 신나는걸 룡이 안에 왜 이렇게 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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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니까 좋아. 목숨을 내주고 정보를 취합했다 위에서 뭐해 봐야겠다 차 ar 빛이 Alumni 아 비니온 디지게 쎄네 비니온 디지게 쎄네 아 요네 개열받어 뭐야 아니 여기도 마드가 있네 요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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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가면 안될것 같긴해요 오 여기여기 오 나간다 나간다 좀 끌리는데 아니 이게 조금만씩 끌리면 다 모여 아하 아니 그러니까 합류할때까지 시간을 버티네 저 갈리오가 그냥 안죽네요 금강불개네 망근추 미쳤고 야 쏘레는 안했는데 손님 아쉽도 안왔네 그렇게 빨리 끝나버렸어 좀 더 버텨야돼 더 버텨 손님 올 때까지 버티세 못타 잘한다 오픈 대박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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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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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숨을 곳은 없어 아 아 언제와 아니 숨을 곳은 없어 온다고 했잖아요 이동 아 지금 뒤틀린형님 미니언한테 혁궁당하는것 같습니다 도망가세요 매복이에요 매복 미니언 매복 혁궁당했어 오우 아 저 피 몇이야 저거 오우 와 미니언 왜 이렇게 세네 와 힘들다 와드를 와드를 나가지 말죠 이상할거 같다 나가면 고생해 아이템이나 그냥 너무 처참하다 내쉬 좋다 어 먹어 마음껏 먹어 어 여기여기 기습 누구있어요 누구있어요 기습 기습 아 걸렸다 아 아 피 좀 채우고 피 좀 채우고 피 좀 채우고 피 좀 채우고 아 아파 아파 우아 우아 잡아야돼 안돼 나 뭐 나 폭발했지 뭐에 폭발한거지 아 아 아 눈에 의한 피 오우 손님이 알았단 말이야 손님이 알았단 말이야 손님 아직 안았어 버티세요 손님 아직 안았어 버티요 버티요 마지막 게임이란 말이야 나 이거 오늘 마지막 게임이야 버티요 아 실패했네요 실패 실패 그래도 좀 킬 주워 먹어 가서 나쁘진 않았어 아 네 재밌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혼났네요 네 따끔하게 배웠다 따끔하게 어우 점습번 너무 처참하다 가르침 봅니다 가르침 아 딱 따가워 네 와 근데 딱 맞춰서 지금 손님 오심 아 딱 왔어요? 손님 왔어요? 네 손님 지금 성공했네요 손님 오셔서 저희가 역전할 수 있었는데 끝내드렸습니다 성공 다행이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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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